여긴 어디 하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신바람 이백성 세시한 아가씨를 쫓아가다 보니 여긴 어디 하와이 하늘에 별을 못해서 어디 가도 막을 일이 걱정이 노래하는 신하고 살아가며 헌덜헌 잘난 척 소라 부리고 꾸미면 어떤야 내 맘대로 살아요 꽃다발을 품에 안고 은하수와 살과 별을 사랑하는 옥성은 우주 끝까지 도망가도 마누라는 계속 나를 쫓아와 노래하는 사람은 시작 다르고 세상은 나를 따라 엉망진창 난리 쳐도 마이크 장아보면 무조건 오케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노래 불러 손가락질 받아서 언제나 뿅짝 열심히 하지 아무래도 하지만 다고 미료 1도 10바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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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takeaways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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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